어떤 분이 무의식을 빨리 열고 싶어요.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막 답답한 거야. 무의식이 빨리 열려야 무의식의 완전한 정화가 깨달음이라는데 왜 이렇게 안 열려? 뭐 이런 빗장에 있는 한옥 문 같은 막 열고 싶은 거지. 혜라님은 무의식의 문이 보이나요? 그럼 빨리 열어주세요. 막 이러고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무의식은 몸과 마음이에요. 이걸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산 사람은요. 좀 빨리 열려요. 마음으로 살지 않아서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뭐죠? 내가 살면서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 마음 올라올 때 안 느끼려고 하잖아. 다른 거 하잖아요. 그걸 다 인정하고 느끼고. 마음으로 산 사람.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느껴줘야 되는데 피하면 다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열리는데 그렇게 느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게 세요. 그 힘이. 사랑을 받으면 자기 믿음이 있거든요. 난 사랑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감정이 와도 불쾌한 감정. 서럽고 막 버림받은 것 같고 비참한 게 와도 그래 하고 딱 느껴주는데 너무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진짜 사랑 하나도 못 받을 거야. 이런 애고는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수치스럽고 열등한 감정이 올라오면 피하죠. 자기 등을 깨시자. 느끼는 걸 거부해요. 마음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자원성가에 오시면 사랑이 부족한 분은 사바고일 동안에 제가 막 일부러 손으로 막 트 날리고 계속 사랑을 줘요. 무의식이 너무 사랑이 결핍돼 있으면 자기 마음을 느끼라고 해도 못 느끼니까. 그리고 조금 느낄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채워진 사람을 느끼게 이렇게 유도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무의식을 여는 첫 입문 단계는 자기 혼자 스스로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무의식이 쉽게 빗장처럼 물질에 있는 문처럼 쭉 열리면 마음 공부가 너무너무 쉽고 마음 공부 입문 못하는 분이 없겠죠. 그런데 동영상을 듣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발달한 분,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은 그냥 열리는 분들이 요새 보면 있어요. 특히 헤라티비를 듣다 보면 이미 무의식을 열고 무의식 속 자기 애고를 알아차리고 저한테 편집까지 쓰는 분이 있어요. 일반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쉽게 열리고 발달한 분이죠. 몸과 마음이.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첫 번째는 그렇게 사랑을 좀 많이 받은 분일수록 그렇고 마음을 느낄수록 좀 빨리 열린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살면서 감성적인 콘텐츠에 자주 접하는 분. 막 슬픈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펑펑 울고 막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막 이렇게 액션 스림무를 보고 막 긴장 불안 느끼는 걸 좋아해. 공포 영화 보고 느끼는 걸 좋아해.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적인 또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감성적인 콘텐츠를 좋아하시고 즐기는 분들 있죠. 예술인들, 영화인들. 이런 분들은 무의식이 반쯤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끔 괴짜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게 뭐냐면 열려있는데 우리 수행자는 이 올라오는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고 관념이구나 알고 안 따라갈 거는 안 따라가거든요. 따라갈 것만 따라가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영화인이나 예술인 중에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관념인지 인지를 못하잖아요. 수행을 안 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TV에서 미투 운동할 때 어떤 영화감독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좋아해. 굉장히 이상하다. 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열렸더라고. 열려서 마음으로 하니까 영화는 유명한데 올라오는 마음이 쓸 걸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안 써야 될 건 안 써야 되는데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관념인지 모르니까 조절이 안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도 어쨌든 예술적인 감성이 있는 분들, 그런 콘텐츠에 접하고 그런 직업이 있는 분들은 열려있는 분이 많아요. 빨리 열릴 확률이 있고. 또 하나 몸을 쓰는 분들 있죠.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몸을 썼던 분들도 무의식이 열려있거나 빨리 열려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이 몸을 쓰다 보면 마음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운동 막 하면 힘들다 올라오죠. 힘들어 이렇게 올라오죠. 힘들다가 바로 그 두려움의 마음인데. 그래서 예전에 수행터에 축구 선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저희 수행자분 중에 축구 감독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발달했어요. 몸이.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그 마음도 발달할 수밖에예요. 금방 관념도 인지하고 분리하고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시키고 싶으면 감성적인 콘텐츠, 예술적인 쪽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 마음을. 몸은 운동을 많이 하라. 특히 유연성을 기르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걸 하시면 좋아요. 그런 걸 많이 하시고. 막 격렬하고 짧은 운동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음을 부드럽게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이죠. 그걸 하시면 조금 더 발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라티비로 보십시오. 가장 직접적으로 무의식을 여는 거고요. 무의식을 열릴 때 속도가 있어요. 한 번 본다고 열리지는 않고요. 한 번 봐서 열리는 분도 있어요. 곳간. 굉장히 발달한 분이 있어요. 아주 샤프하고 똘똘한 분은 한 번에 훅 열려서 올라와서 저한테 쪽지 부르면서 이게 무슨 마음이냐고 하는데 제가 놀라는 적도 있어요. 성관념까지 열려버리는 분들. 그런데 대부분은 대여섯 번 한 열 번씩 보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가랑비에 오셨듯이 서서 열리고요. 헤라티비 보는 분들 중에는 우리 자운선과 수행을 하신 견성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몇백 명 들어오셔서 보는데 그분들이 다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은 하나죠. 공명을 해요. 폐오리치면서. 내가 아직 안 열리는 일반인을 할지라도 그 견성위원님들의 파동과 재파동을 받아서 이렇게 치니까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은 머리로 살지만 아이들은 무의식으로 살아요. 마음으로. 아이들이 더 순진하지요. 마음으로 살고 솔직하게 말하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마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은 헤라티비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도미님들이 그래요. 초딩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잘 이해한대요. 아 내가 이래서 망따 당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는 이거구나.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냥 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할 때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 열려있고 순수하고 마음이 발달하고 이런 사람. 무의식이 열려있는 사람일수록 알아듣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또 많이 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의식을 여는 컨텐츠로 만든 게 제가 헤라티비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고 그렇죠? 시간도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화요일 밤으로 아예. 낮에 하면 저는 편하지만 여러분 퇴근하고 와서 학교 공부 끝나고 나서 보라고 그렇게 잡았으니까 무의식을 열고 싶은 분들, 빨리 열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헤라티비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라티비를 시청하시다 보면 점점 열리면서 마음이 올라오고 마음과 몸이 반응할 거예요. 몸도 반응해요. 마음이 반응하는 분은 마음이 더 발달하신 분이고 몸이 반응하는 분은 몸이 더 발달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응하면서 무의식이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 헤라티비 많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